아 아 왜 안돼 카카오톄 아아 동시에 눌렀구만 에? 안되네? 왜 안되지? 카카루트 나와야된데? 잠깐만요 카카루트가 안나와 어 맞는데? 이거 이거 누르고 띡 어 맞는데? 순서 맞는데? 이상하네 다시 와보죠 아아 아이씨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았다 연사먹어서 그래 연사먹어서 연사 카카루트 카카루트 잠깐만요 연사 다시 넣이겠어 이거 게임한테 힘들어 없으면 어 어 어 어 손..손가락 아파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시간지향 게임 새로 게임 트랭크스 가자 맥주 할배 방가방가 드라곤볼 째트 새로 게임 이거 뭐하고서 저녁 저녁 먹으러 가야지 새로와 I'm your brother 가자 I'm your brother 내가 니 애이비다 아 연사하면 안되는구나 참아 아 기 모아야되는데 예이 씨 아 잠깐만 잠깐만 탐마 탐마 연사 쓰면 안돼 기 못 모아 아 씨 깝깝스 연사 쓰면 안돼 기를 못 모아 기를 못 모아 아 씨 괜히 연사했네 편할 줄 알았는데 기도 못 모아 어 어 어 어 어어 어어 어어어 아 그만싸 아이 씨 앱 앱이면 다야 씨 흐흐 어우 튕견대다 아우 이거 어 암요 빠다 아 아 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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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랑 아버지 아 어 어우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에 엄마다 부로우마 저 또 맞다 미스터 타툰 등장 너 따위는 밥이다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마 다이아몬드킥! 다이너마트 킥! 그러게 셀 저렇게 생겼어도 멋있게 생겼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저거 뭐 풍뎅이 같이 생겼어요? 풍뎅이 저 날개있잖아 날개 풍뎅이가 저 풍뎅이 약간 풍뎅이 꽈요 이건 컴퓨터끼리 싸우는거 돈.. 손오공이 져야돼 져야돼 네 저 전사 게임전사 아 얘 레드리봉군이 이거 다 만든거구나 마인부 빼놓고는 다 만든거죠 마인부는 그 박사가 만든거고 닥터.. 그 닥터계로 아 이게 다 걔네가 만드는거네? 그런가 거의 그죠 원래 피콜로까지 밖에 안 만들 만화였는데 자꾸 정부에서도 더 그려라 더 그려라 해가지고 에이씨 후리자에다가 에이 아 여기까지만 아 아니다 아니다 셀까지만 아유 드로크 시세타에서 마인부까지만 하자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다가 마인부까지 이거 진짜 후리다 정도에서 끝났으면 진짜 레전드만 한데 아 너무 질질 끌었어 저 또 아 흐리자에서 딱 끝났으면 진짜 역대 끝만 한데 너무 마인부까지 가버려가지고 아 만화가 밑의 끝도 없었어요 진짜 후리자에서 끝났으면 진짜 레전드 아~~ 바비디구나 바비디 아 맞네요 바비디 맞네 그거 맞는거 같아요 바비디 맞네 예 닥터게로는 닥터게로는 그 인조인간 16,17,18 그거 그죠 20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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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다 아 19,하라방탱 20폼 뚱땡이 20폼 김정은 20폼 김정은 겁나 똑같이 생겼데 그죠 좋아하는 음식 팽행 팽행냉면이라우 20폼 김정은 똑같으 20폼 좋아하는 음식 팽행냉면이라우 어? 폭발한다 그죠? 나니? 역시 이걸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지구야 잘잇거라 순간이동 헌츠맨님 안녕하세요 흠 몰라 인터넷 검색해봐요 19호가 20폼가 난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거만 관심있고 18호만 여자잖아 17호 남자라면서요 그 뭐가 중요하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인조인간 18호만 아니면 됐지 인조인간 18호만 여자잖아 그 할배랑 뚱뚱이가 무슨 뭐가 중요하겠어 남매에요? 아 남매구나 그 때가 재밌었어요 손오공이 쪼끄말때 했잖아 손오공 쪼끄말때 딱 피콜로까지가 진짜 최고고 내용이 스토리가 좋았잖아요 이제 점점 싸우면서 너무 시 그냥 막 뭐 뭐 무슨 비.. 뭐 뭐라 그래야 돼 기네스북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니보다 쌤 나는 너보다 쌤 쟤는 너보다 쌤 합치면 니보다 쌤 계속 그거야 내용이 그래가지고 아이씨 뭐야 어렸을때도 이거 쓰레기만화가 되고있네 잘 팔리니까 막 억지로 막 자꾸만들어내 내용을 그래서 딱 피콜로에서 그 후리작까지가 딱 끊었어야 돼 거기서 진짜 근데 작가는 거기서 끊고 싶었다는데 내가 억지로 억지로 더 그려낼지 그치 더 그리라고 좀 나라에서 재벌 나라의 발전후에서 찍어내시오 아하이 에이 이 아저씨 담배 검상골초라는데 하루에 세 값 씹혔대요 개꼴초맨 후리다에서 끊었으면 진짜 짱인데 아 후리자가 딱 좋았어요 마 마사카 마사카 뭐 마사카야 메탈쿠라 나오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러니깐요 진짜 완전 개판오문전 거기 그때부터 이미 글러먹었어 만화가 작가가 이제 거기서부터 삐뚤어졌어요 에이씨 에이씨 더그려 뭘 어떻게 더그려 거기서 만약에 마인부에서 더그리라고 하면 아마 그사람 우울증 걸렸을거 같은데 어허? 마인부에서 더그리라고? 아 이제 어떻게 상상력 아아악 고함지르고 막 미쳐버렸을거 같은데 에에에 너무 억지로 막 짜내야 되니깐 에에 초사이언 만약에 7탄 8탄까지 나와봐요 환장하는거지 진짜 미치는거지 초사이언 7탄 8탄 9탄 10탄 아 멀쩡한 만화가 쓰레기되는거지 이미 초사이언3 나올때도 이건 뭐야 초사이언3 초사이언3 어우 간지난다 장풍 그게 제일 멋있는데 그거 후루 그거 알죠 그거 베지터꺼 파이널 클래시 그거 어우 그거 진짜 이거 있잖아 이거 베지터 이거 베지터 이거 알죠 어 이거이거 그거 겁나 세 그거 예 맞으면 가는거야 그게 겁나 그냥 그게 짱이지 지구둘들 날려버려라 영수 어 망했다 오우씨 그치? 저것도 손오금고 배운거 아니야? 어 관실리겠다 그걸 또 막매씨 스키씨 스키씨 어 오우야 이거 너무 세다 이거 퍼펙트셀 마인부 다음 시리즈요? 그게 끝이잖아요 마인부에서 끝나가지고 우부잖아 우부 마인부가 우부 착한 사람 착한 우부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끝나잖아요 손오금이 이거 원기옥 모으는데 기모으는데 사람들이 기를 안줘요 어 아이 뭐야 하면서 제발 지구인들이야 안 모여져가지고 미스터사탄이 그거 결국은 미스터사탄이 어 야 이 지구인들아 내가 지구를 구간 미스터사탄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오 사탄이다 하면서 결국은 미스터사탄이 지구 구했잖아요 흐흐흫 손오공 따위는 지구를 못구해 미스터사탄이 지구구해잖아 인지도에서 미스터사탄이 압도당해가지고 뭔 손오공이 구해 그지 미스터사탄이 지구구했어 에 원작은 마인부가 끝 그 다음에 이제 GT랑 이런데서 이제 또 자꾸 나오잖아 그 손녀딸? 에? 손오공 손녀딸이요 그거? 에 그 마라 딴딴 꼬꼬로니 그거 거기서는 손오공 손녀딸이랑 같이 남기죠 그건 못봤어 나 원래 원작 그거 재밌다던데? 그거 한번 봐보고싶어요 재밌다던데? 나중에 한번 봐야지 치카노아 나 나 나가래 어쩌고저쩌쩌 원작이 제일 재밌긴하지 지티팡 맞네 그거 저 삐삐머리 제가 토랑크스잖아 토랑크스 아 아 슈퍼 그거 화지좋아요 그거? 화지좋게 나온거 그건가? 치크쇼 치크쇼 우르사이 나왔다 우르사이 우르사이 시끄러어 마사카 피코로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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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니노 타메니 슈퍼 아 화지좋아요? 어 나좀 봐야겠군요 재미겠네 할배당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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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지 겁나좋겠지? 천 토랑코스와 이딴 이딴 히키...뭐야 암튼 그래 벌써 졸려 저녁먹으면 자야겠다 요즘에 겁나 일찍 자요 한 여덟심 자 토랑코스 에잉? 아니 뭐 이게 싸움이 돼 이게? 아니 나메크 나메크 성인 따위가 뭘 덤벼 왕자의 아들인데 에? 나메크 성인 따위가 지금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 이게 나메크 성인 따위가 이거 뭐 싸움이 되나 이게 어어? 아 야야야야야야야 기를 저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어어 아씨 소노반도 저 계속 똑같이 쓰는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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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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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바다쳐라 에이 소로반 아주 바보맨이네 아이씨 오천크스 저기서도 오천크스 골라지잖아 그거 뭐야 드래곤버스 파킹매테고 알죠 오천크스 그거 베지트 그것도 재밌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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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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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에는 어차피 베지트랑 오총크스가 제일 센 거 아닌가? 그쵸? 낙탕님 안녕하세요 그쵸? 나니? 그거 도랑크스 군가 그 암튼 제일 센 거 아닌가? 오총크스랑 그쵸? 베지트가 도라곤 레이다오 가시떼오시 스만 스만이 미안하다는 건가? 그쵸? 고멘네 스미마생 고멘네나 스만 뭐 미안하다는 얘기야? 올해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 아이 몰라이씨 길어이씨 말이 많아 빨리야 어린이는 에디션 그녀 그녀 그녀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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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 아저씨는 죽지도 않잖아 거의 그쵸 마인부 때는 그때 지구인 다 죽었나? 근데 아무튼 오천크스 좋았어 오천크스 그쵸 어린애 어린 놈의 새끼들인데도 겁나 세가지고 오천크스가 좋았지 어린 놈의 시키들인데도 오천크스 세자놈 그래가 좋았어 고탱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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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튀기는거 봐 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아 맞네 이거나 쳐드죠 어우씨 어어? 어어 이거 트랭크스 세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찰쎄 어어? 에어얽 구섰.. 킁킁킁 이걸로... 태니... 를 했다 뭐야 오 마에노... 코... 코아... 뭐야 코아와세... 또... 몰라 읽는것도 귀찮다 오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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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브롤이 골라져요 이거 아침이 시... 이거 시작할때 가카노트 눌러놨어 에 브롤이 골라져 골로 골라서 싸울 수는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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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모드 아 스토리말고 저거 대결모드에서 고를 수는 있어 시작할때 가카노트 그거 해놨어 이제 그거 할 줄 알아 그 옛날엔 그냥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까먹었어 가카노트 가카노트 그거 그거 간지였는데 탁 시작할때 고마해 놓고 말이나 고한 그 다음에 가카노트 그 아시죠 아니 근데 희한하네 후바 그거 인터넷 용량 진짜 조금밖에 안들어가는건데 후바가 안되네 어떻게 파이트 케이더라도 어떻게 잘 깔아봐요 그거 그거 그래도 그 공짜야 슈퍼패미콘 말고는 외에는 다 공짜야 제대로 한번 깔아봐야 설명서 차분차분하게 보면서 슈퍼패미콘 슈퍼패미콘 파켓프 안테나가 저만 안뜨더라구 왜 안뜨지? 인터넷 설정 뭐 이런거 잘못한거같애 내가 볼때는 뭔가 설정이 설정이 아마 안맞는거같애 뭔가있어 아니 근데 접속은 안돼요? 그거 닉네임 써가지고 접속 안되나? 아니 접속 자체가 안되나? 0칸이라구요? 인터넷이 안좋네 그러면은 접속은 되요 그러면? 그러면은 테스트게임 테스트게임 안되나? 테스트게임? 그거 그거 테스트게임 눌러서 혼자 할수있거든요 테스트 그거는 되나? 그거라도 되면은 되는건데? 어? 어 닉네임 비번 되는구나 어? 테스트게임 되면 되는거에요 네 소오데스 소오데스네 네 되긴 되는건데 그럼 인터넷이 문제구만 소오데스네 네 마침 딱 소오데스네 나오네 네 그렇군요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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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브롤이 안나와 에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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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오데스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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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이 건조해지니까는 이제 입술치 입술 갈라진다 그거 사야겠네요 여러분도 입술하는거 있잖아 그거 그거 사야겠다 아 입술 갈라져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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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그같지 않은 개그 맨날 반복 개그하는 그런 모말류 아저씨 같은 사람보다는 약간 요만 요만큼 스코시 스코시답게 진짜 살짝쿵 조금 더 재밌어 스읍 예 만류 만류님 만류찡 이런 사람들은 더 노잼 아주 극노잼맨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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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그래 그죠 맨날 안무랑 공화하는 사람보다 아이고 예 아이고 캣마스 타닌 별풍선 10개 후원 감사합니다 캣마스 타닌께서는 로레일꾼 콘텐츠에 투자해 주신 은은이십니다 이 은에 낙골당 갈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캣마스 타닌 과정에 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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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씀 뿐이라도 예 감시감시 감사합니다 캣마스 타닌 감사합니다 게임 시디 탈 때 꼭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섰다가 저 새벽에 키든가 저거 아침에 켜겠네요 이제 크 좀 있다가 밥 먹고 아마 저녁 먹고서 농구 좀 보다가 잘꼬 예 다른 고종게임방에서도 또 예 고종게임이든 뭐 여캔방을 보시던 뭐 저거 토렌트 아 요즘 토렌트 막겠구나 메어파드가서 신작 하나 다운받아서 쉬시기를 예 그거 잘 해봐요 인터넷 그거 그럼 잘 깔은거 맞아요 접속되고 일단 접속은 되잖아 아이디 접속되고 테스트게임되면 되는거에요 인터넷이 문제에요 인천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세라 게임이에요 게임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암튼 되긴 되는거에요 인터넷이 문제에요 아저씨한테 뭐라고 항해요 데모에 안되면은 광랜 그거 따로 그거 기가랜인가 기가인터넷 설치시켜요 그래가지고 50메가 다운받아버려 그거 인터넷이 문제구만 그러면은 그 철구 아저씨 있잖아 철구님처럼 그거 뭐야 그거 창문 열고서 그거 돈크라이 불러요 알죠 이제는 안녕 약원이야 한 다음에 그 소리 지른 다음에 문 탕 닫아버려 그럼 아저씨가 바꿔주겠지 아 근데 저 어깨 아픈데도 이거 상체 운동했거든요 근데 운동은 또 할 수 있어 근데 또 어쩌다가 게임하다가 이렇게 이약 이러면 아파요 아 그 친구가 약사 친구가 수술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주사 맞지도 말고 수술하지도 말래요 어떻게든 기다리면 낫는다고 이거 뼈가 부러진 사람도 붓는데 그거 뭐 수술을 난 수술하게 되나 싶은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좀 못 안하고 있어요 네 전문가의 상담을 해가지고 이상한 건 스팀 온라인은 또 다 돼요 왜 그러지? 인터넷이 그거 다 같이 쓰는 인터넷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가 봐 스팀 청소기 사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저는 그러면은 저 저녁 먹고서 이따 나중에 뵙겠습니다 밤에는 아마 잘 거예요 아마 저 요즘에 한 8시면 잠들어요 초저녁 맨이라 새벽에 한 4, 5시 일어나 네 빠빠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